W, A, S, D를 누르면 캐릭터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좌클릭 드래그로는 마우스 클릭 이동은 환경 설정에서 노란색 혹은 초록색 느낌표가 있는 NPC에게 다가가 F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퀘스트 느낌표 모양의 마커는 바르지 퀘스트를 받으면 화면 오른쪽에 캐릭터의 현재 위치와 파란색 느낌표가 생긴 물체에 다가가 F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사물과 상호작용을 헬스트 몬스터나 NPC 기능성 설정 소리를 누르십시오 초록색 퀘스트 마커는 종족 퀘스트입니다. 종족의 일원이 되어 모험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란색 퀘스트 마커는 지역 퀘스트입니다. 지역을 모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위의 이름이 주황색이나 붉은색이면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 가능한 범인에 있는 적을 우클릭하거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면 좀 더 원활한 전투를 단축창 첫 번째 칸을 단짝이는 시체를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화면 오른쪽 하단의 메뉴에서 단축창 첫 번째 칸을 단축창 첫 번째 칸을 기술 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기술 정보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눌러 기술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위험을 클릭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